예수님 안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마이블루 1부 겨울수련회가 단디일을 주제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앙을 위한 결단의 자리에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MMP 5기 여주양화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한과 판매가 19일 12시 예배 후까지 진행됩니다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며 진행되는 한과 판매에 선호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담아주세요 만나교회의 예배를 섬기기 위한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카메라, 센터스크린 송출, FD, 온라인 예배 채팅봉사 등의 분야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은 읽는다 디엘 무디의 말처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읽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교회 인근 도로변의 주정차보다는 대중교통과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질서 있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1층 갤러리 스페이스 M에서 전시할 작가를 모집 중입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진행 중입니다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2020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